아니 야 할 게 너무 없어! 야 포코랑도 사올까? 먹어도 가져와봐 씨발 뭐하러 가? 간다 끈다 간다 끈다 신나게 보니까 그건 재밌구나 영어 쓰면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새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재밌게 잘 놀는데? 어... 어때? AAD 아이디어! 좋은데 박정 선수, 강민 선수, 박용선수 그의 니스테 선수 이렇게 상점후동수 근데 논석놀이도 재밌는데 다 좋나? 멋있는 선물 아니요, 조사 오십시오. 시방가 생각해. 야, 그냥 컴퓨터 회사에 있는 거 왜 갖다 놓으면 안 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컴퓨터 하고 아침에 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네. 회전치 않아요? 근데 회사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데. 아, 아침에 갖다 놓는다고요? 아침에 갖다 놓는 거지. 너무 귀찮잖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일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스타? 어. 이제 우리 여기서 어차피 근데 계속 PC방 다닐 거면 맞아! 몇 대 가져와서 놔두는 거 나쁘지 않았대? 나 그거 로망이었어, 너네 거 보면서. 야, 여기다가 이렇게 봐봐. 이게 사이즈가 딱이야, 세대 사이즈가. 하나, 둘, 셋. 깔고, 딱. 어? 괜찮은데? 그래. 이렇게 고민할 때 그냥 빨리 지금 텐션 올라왔을 때 바로 갔다 오자. 우리 회사 직원 대표 휘영님이 들었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아니네, 카메라만 들고 있는 거야. 내가 아침에 놓고 오면 되지. 야, 가자. 그걸 지금 볼 때가 아니다. 공범이긴 하니까. 근데 내일 안 놓으면 안 되는데. 아니, 갖다 놓으면 되죠.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네, 하고 아치야 말고 그냥 하고 바로 갔다 오는 게 안전하게 그냥. 그래, 그래, 그래. 파판만 하고 해. 야, 너는 민속놀이 때문에 너무 도파민이 분비된 거 아니야? 형님, 책임. 책임을 다지라는 게 아니라. 유탈 짤짤이의 그냥 농락을 당해봐야 한다는 정체를 참고. 책임을 다지라는 게 아니라 25, 25, 25, 25 이렇게. 난 빼줘. 일하는 입장이니까. 쟤, 쟤 기둥이 너무 무서워해. 난 빼줘. 갔다 와, 갔다 와. 가자, 가자, 가자. 난 난 빼줘. 이 새끼 왜 이렇게 사려. 야, 나 기둥이 무서워. 야, 그냥 빨리 갔다가 빨리 해놓은 일. 갔다 오면 뭔 일이라고. 야, 내가 기둥이랑 친 거야, 어쩌고. 야, 재열이가 그럼 100%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믿고 갈게요. 아, 난 ㅆ아 불안하다. 근데 빨리 해서 빨리 가져오는 거야. 아니, CCTV 있을 텐데? 어, 내가 그 뭐지? 그 마동석이 빗자루로 이거 가리면서 진실의 방 할 때 그거 하고 있을게. 괜찮죠? 허합 피닉.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셨어? 희용님이 선동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어. 희용님이 선동했대. 그런 말이 있어. 실패하면 반영. 사고를 하면 형이 아닙니까? 형, 형이 형이 없겠죠, 지금? 아, 야, 있으면 사고인데? 기둥이 있으면 어떡해? 아, 그럼 그냥 일하러 왔다 그러자. 그래? 야, 기절시켜버려. 형이 아닙니까? 희용님 괜찮은 거 맞죠? 자꾸 희용님한테 그러냐고. 아니, 희용님이 직원 입장이니까. 아, 없긴 해. 지금 또 커졌네. 어, 뒤볼 희용님. 나 이 시간에 처음 왔다. 우와. 신기하다. 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가린다 한들. 우리들 알지 않았어? 그래도 몰라. 그래도 같이. 아, 씨. 야, 불로 키면 어떡해. 아! 하나만 쳐. 뭐해? 야, 버릇걸이 바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 아, 저기 CCTV구나. 야, 내가 올라가서 바꿨을게요. 안 봐야 CCTV. 어디 갔어? 아, 목걸이가 줘야지. 너 얼굴이 더 잘 보이긴 해? 아니, 야. 잠깐만, 나 못됐어. 야, 나 얼굴 찍혔어. 씨XX 하니. 야, 도망가. 아, 이들아. 얘들아, 아니야. 참나세요. 아니. 일단 가렸어. 야, 편하게 해. 일단 카메라 가렸어. 이거 챙겨요? 챙겨요? 어떻게 해요? 챙겨요? 야 형님 챙기라고 하세요? 야 먹을 거 좀 챙기자! 야 나 집에 좀 가져가는데 물, 그냥 물 캡시 캡 챙기래 이런 거 아까 미역국 먹고 싶다고 했잖아 어? 울! 대박! 골든 볼로 씨XX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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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어 이거 좋은데? 아C 어 이거 이거 챙겨가야겠다 이거 괜찮은데 가자 가자 그래 너 차도 빼라 아 나 차 키 안 가잖아요 왜? 그럼 걸어갈까요? 회사 차로 가자 회사 차 내가 뺄게 야 근데 우리 차까지 빼면은 이거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괜찮겠어? 나 골든 볼로까지 챙겼단 말이야 골든 볼로도 챙기란 말 안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희용님이 이따가 한 잔 할 수도 있어 나 이거 모니터 하나 들고 내려가서 올려볼게 같이 가자 한 번에 못 갈 거 같은데? 아까 왔다 갔다 하면 돼 어 자서 저도 못 들고 왔다 택님은 왜 안 들고 왔어? 아 저요? 이거 골든 볼로 들고 왔어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PC방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아니 지금 지금 12시인데? 아 개고생인데 너무? 아니 이러고 6시간 쓰고 다시 갖다 놓는 게 PC 아 이게 밀리기 어렵다 아 시계만 이렇게 못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요? 아 아 야 내가 요리할게 너 내가 이거 설치해 그래 나 컷 한 명 있다 나 컷 명 아니야 나 컷 명 아니야 야 요리한다 아 아 아 야 요리를 여기서 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아 아 아 인터넷이 없어 아 아 아 너무 긴장돼 인터넷 없어 배치고서 보는 거 같아 롤 저 저 저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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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게 게임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이것도 재밌긴 해 네이버 쳐봐 이것도 점수도 있어 아니 네이버 쳐봐 안 된다고? 하 하 재혈아 내가 이 이거 체크하라 했잖아 아니 이거 랜선을 다른 걸 해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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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를 다른 걸 해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봐야 돼 연결 안 되면 아니 이게 와이파이가 있는데 연결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 티비꺼는 뭐야 그거? 오 야 공윤이 찾았다 이 야 진짜 야 여기 공윤이 여기 있어 기문된 방에 있어 야 여기 있어 여기도 뚫려있는 거야 야 너 처음 짜냐? 그럼 공윤이는 대저히 긴 거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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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이건 100%지 이거 이거 못했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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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라. 요건 안될 게 없어. 사실 안 꽂았지롱! 안 꽂았지롱! 야 진심 꽂았어. 자.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야 왜 이렇게 설레지? 여기서 게임할 생각이? 이게 진짜 남자들이 원하는 그 자취방이지. 야 대인아. 마음먹고 밥해. 아 진짜 안 했어? 근데 재혈아. 나 밥까지 해야 되냐? 야 이번만에다. 괜찮아 괜찮아. 한 방에 원큐에 가, 원큐에 가. 다섯 배. 와 근데 다섯 배. 우와 미쳤다. 한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고? 헉? 분명히 동생 선수. 근데요? 두 분이 장기전이 될수록? 밥은 제가 다 먹는다니. 아 지랄하지마! 이 선수 전략을 망갔어요. 누가 더 싹발띠 많이 먹느라 바꿨습니다. 먹으세요. 아 야 머리에 빠짜발렛으면 떼줘. 뭐 헷갈리. 하하하하. 진짜 유튜브 채널. 나 우리 다섯 개 끓이긴 했어. 그러니까 다섯 개 다 먹네요? 그러니까. 야 다섯 개가 다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게임을 했는데. rouj women partner 마지막을 확인 중에 팩치로 9시. , 지이이bru이요. 하하하하. 차파게티 없어. 갈아버냅 94념장 과 느끼십니다. 냐. related. 트럭고 가세요 형님 오늘 여기서 다 힘납니다 잠깐만 제가, 제가 해서 찍을게요 컨트롤이 안돼요 기둥 님 뭐야, 해님? 아니, 이분이 없어진 거보다 더 큰 일 있어요 왜? 컴퓨터가 없었어요 뭐? 좋아 제이홀님 컴퓨터랑 모니터랑 저쪽 안쪽도 다 없어졌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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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그 뭐야? CCTV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봐? 도둑들 없겠어? 도둑질이 없잖아 여기 현장으로 가자 이 새끼들 미친 거 아니야? 회사 거를 아무리 그래도 지금 회사도 안 나와 회사 컴퓨터를 가져와서 집에서 게임을 하려고 아 근데 나 아프구만 죽였어 뱉때리를 보고 있어 음... 알긴대 시방이야 개자식들 어? 뭐 있어요? 아... 아... 대인 가기로 했어 아! 나 아니 아! 아 대인 가했다고 아악! 왜? 제이홀님 밖에 없어요? 형 대거 있어 뭐야 이 새끼 또 어디갔어? 어? 없네? 여기 골든블루는 왜 있어? 씨... 회사에 거술 아니여? 뼈 부러져 뼈 부러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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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전원 앞으로 집합 앞으로 집합! 근데 왜 짐도 없지? 소실로 집합! 태희님 도망간거야 소실로 집합! 누가 가져왔어? 형님! 형님이야 하자 그랬어 박태희님이랑 소요 송대균 어디갔어? 몰라 그때 몰라 눈치까봐 튀었어 벌써? 그리고 당했어 그리고 일어나는데 없어 앉아 아... 아... 일어나 아... 앉아 여기 사 어... 어... 앉아 여기 앉아 내가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 물어봐도 돼? 아 어디야? 너 진짜 잘하냐? 아 이게... 음미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게임을 하자는 거야? 3대3? 어 결국... 결국 이렇게 될 엔딩이었다 아! 씨... 야 이거 봐! 아! 얘들아! 실패을 맞아 송강이 분명 아닙니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기기로 rehzess인 1 resources 1 Media 2 3 3 ,... 40